그것만 해결하면 돼? 좋아, 그거면 됐어 참, 악비사랑 따로 만날 필요 없어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지금도 계속 멍해? 나와의 키스 때문이지? 어땠어? 난 정말 황홀했는데 너의 부드럽고 따뜻한 그 입술 정말 좋다 주체가 안 돼 그 기억 잊어버리지 말고 꼭 간직해줘 앞으로 자주 느끼게 해줄 테니까 또한 조합이 있어 이 방에 있는 기회를 지켜봅시다 여호와의 신경을 지켜봅시다 더 이상한 희망을 지켜봅시다 제가 시험을 지켜봅시다 그가 저의 희망을 지켜봅시다 결륵을 지켜봅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